결혼 2년 차에 접어든 30대 남성 출신은 여동생의 결혼을 앞두고 부쩍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아내가 결혼하는 여동생을 너무나도 질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릴 때부터 공부밖에 몰라서 연애도 뒷전이었던 여동생이 임용고시에 턱하니 한 번에 붙더니 결혼도 일사천리. 심지어 매구될 사람이 잘 나가는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데다가 해외에도 집이 있어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니 아내는 이 모든 게 너무나 부러워 죽겠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며 일을 그만둔 아내의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가 너무나 심해져서 듣기 힘들 정도라고 하는 남편. 하다하다 여동생에게 시월드가 없는 것조차도 부럽다는 아내를 보고 남편은 정남이가 뚝 떨어졌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그렇군요. 오늘 사연은 실제 사연을 사례를 저희가 당사자 특정 등을 이유로 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신우이를 질투하는 아내 때문에 너무너무너무 괴롭다는 남편의 사연인데 남매 사이가 알콩달콩 다정해서 질투를 하는 건지 그건 또 아니라면서요? 아닙니다. 사연자의 30대 남편 최 씨는 여동생과 전형적인 K남매와 똑같다고 합니다. 여동생과 생일에만 연락을 주고받고 선물을 보낸다고 하는데요. 아내는 남매 사이를 질투하는 게 아니고 결혼은 앞둔 남편의 여동생이 너무 좋은 곳으로 시집을 가는 것 같다며 거기에 배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매부대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더라 듣고 나더니 아가씨 연애 한 번 제대로 못해봤다고 하지 않았냐. 내숭이 심했던 것 같다. 가족들 몰래 연애하고 다녔나 보다 이러면서 엄청 불편한 내색을 털어놔서 괴롭다고 합니다. 아니, 신우희 신랑 내가 얼마나 좋은 집안이길래? 딱 들어보면 좀 좋습니다, 좋기는. 아, 그래요? 네, 일단 여동생과 매부대의 사람 소개팅을 통해서 만났는데 일사천리로 결혼까지 가게 됐다고 하잖아요. 매부대의 사람은 외국계 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계 기업도 한국에만 다니는 게 아니라 출장이 좀 잦아서 해외에 집도 있습니다. 아이고야. 집도 하나 있고. 그러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연봉도 높겠죠. 시집 잘 갔네. 그러니까 이제 여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면 당연히 뭐 좋은 음식 먹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외국에서 또 자주 저렇게 나가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본 아내가 아휴, 진짜 아가씨 복 터졌네 이렇게 부러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몸만 가도 되는 정말 아주 좀 누가 봐도 부러울만한 결혼. 숟가락만 들고 가면 되는. 막 그런 표현을 쓰는 그런 결혼을 하다 보니 질투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축하해 주면 안 되나요? 신호의 좋은 데는 시집 가는데. 그러게요. 그런데 이제 이 지금 아내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참 좀 반전이 극적인 반전이었던 거예요. 아까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니 연애 한 번도 못 해봤다면서 라는 얘기가 그냥 온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제보자분의 여동생이 공부한 공부한 했다라는 거예요. 대학에 갔어도 소개팅 한 번을 안 해서 집안에서는 바보라고 할 정도였었고 저렇게 공부하다가 나중에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공부만 그렇게 하더니 임용고시를 한 번에 턱 붓고. 그다음에 소개팅 한 번 딱 하더니 결혼을 팍 했는데 또 결혼 상대방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질투는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자 오 교수님 보니까 이 사연자가 자기 신호의를 좀 눈 아래로 봤다가 자기보다 이렇게 좀 더 좋은 데로 딱 가니까 뭔가 꼬였어 거기서. 글쎄요. 사촌이 눈을 사면 배가 아프다. 아주 전형적인 그런 것 같은데. 이 아내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돌 진한 애를 키우느라고 본인 생활이 하나도 없이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그거야 뭐 모든 엄마들이 다 똑같죠. 그럼요.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는 어리고 예쁜 아가씨가 취업 결혼도 한 번에 성공하는 걸 보니까 아마 상대적 박탈감을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은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불행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 부부 같은 경우는 동갑내기 맞벌이였는데 임신이 예상보다 일찍 됐고 임신 초기 건강이 안 좋아서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일을 안 둔 상태인데 이 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커리어도 끊긴 것 같고 몸 컨디션도 별로 안 좋은 데다가 아이 키우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소진됐다. 그거는 자기가 감당을 해야 될 몫인데 글쎄요. 뭐 옆에서 좀 축하를 해줘야 될 것이고 또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또 그렇게 좋은 조건으로 갔는데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또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앞길에 있는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육아 스트레스 만땅인 아내가 결혼을 앞둔 시동생, 시누이를 질투를 하면서 남편은 그 사이에 껴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 별별 극장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백 씨 남매, 부부로 분합니다. 자, 남편 역할의 백성훈 변호사, 아내 역할의 백다이 아나운서. 레디, 액션! 자기야, 아가씨 정말 부럽다. 난 그 나이에 우리 지열이 나와서 키우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기억나? 내가 내 생일도 까먹고 지나갔잖아. 문제는 당신도 까먹었다는 거지. 회식하고 들어왔었지? 아휴, 또 그 얘기래. 그거 내가 미안하다고 그랬잖아. 야, 하참 부서운 기구 술자리 많았을 텐데. 야, 그리고 성장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 야, 그거 외국 갔다 갔다 하는 거? 야, 그게 얼마나 힘든데. 여행이면 힘들지, 집이면 안 힘들걸? 집에 갔다 집에 돌아오는데 얼마나 좋겠어. 우린 전세 탈출 언제 하나 이러고 있는데. 결혼하고 눈 떠보니 집이 두 채면. 웬 행지야, 이게. 진짜 화났네. 내가 물어보니까, 그거 해외에 있는 거 렌트한 거래. 매부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야, 그냥 해외 출장 많이 가니까 쬐끄만 거, 쬐끄만 거 오피스텔 하는 거 하나 얻어놨나 봐. 우린 그 쬐끄만한 오피스텔이 하나 없잖아. 아가씨는 공부하기 못하는 바보라더니 시험에도 철석 한 번에 붙고 결혼도 잘하고. 이제 행복한 일만 남았네. 난 지혈이 클 때까지 꼼짝도 못하겠지. 그럼 새로운 일 시작할 수 있기는 할까? 당연하지. 야, 지혈이 쬐가 너무 안 크는데. 조금만 더 크면 바로 일 시작해. 당신이 진짜 잘했잖아. 야, 그리고 우리 성재 얘기 좀 그만하자. 아, 됐자. 야, 눈만 뜨면 그 왜 부럽다, 부럽다. 그거 언제까지 그럴 거냐? 야, 우리도 우리 댁 좀 살자고 좀. 아, 그렇군요. 양 변호사님,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 여동생이 상견례를 하고 나서부터 이 부러움, 질투 더욱 흑심해졌다고요? 상견례 자리에 나갔더니 매부 될 사람이 부모님이 안 계시고 누나하고 매형이 나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봤더니 결혼해서 시댁이 될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누나는 부부가 대신 나온 건데 누나도 부부가 또 해외에 살고 있어서 자주 볼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보자 부모님께서는 남편의 부모님은 아이고, 사위가 아니라 아들처럼 내가 우리가 따뜻하게 잘해줄게 이렇게 상견례가 굉장히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는데 집에 오더니 아내가 아가씨는 시월드도 없고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봤더니 아니, 시부모님 안 계시지. 그 다음에 누나 부부도 누나인데 누나 부부도 해외에 사니까 시월도 없는 거 아니야. 이것까지 부러워하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아, 이거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야, 이거 시부모님 안 계신다고 이게 돌아가신 분들 이거 좋다고 하면 안 되죠, 이거는. 네, 남편도 그전까지만 해도 여동생을 막연하게 부러워하는구나 라고 했는데요. 시월도 없다고 부러워하는 걸 보고 보자 정이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매부될 사람 연봉이나 직업, 생활환경은 뭐 그렇다고 해도 부모 없는 것도 부러워할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렇다고 아내가 그렇게 시집살이를 하는 것도 같지도 않은데 시부모님이 아예 안 계신 게 좋은 건가 싶은 마음이 들어서 불쾌했다고 합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신우이와 비교하면서 신세한탄, 이 질투심에 사로잡힌 아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교수님부터 말씀 주시죠. 일단 저 여성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약삭발음같이 보이는데 장기적으로는 참 우둔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판단이 흐린 그런 여성 같아요. 이 신우이 질투라고 하는 형식을 빌어서 결과적으로는 남편과 시집을 요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주 저는 깜짝 놀란 게 부모 안 계시는 게 부럽다라고 하면 그러면 원래 고아를 갖다가 구했었어야죠. 그리고 부모님이 만약에 안 계시면서도 나중에 유산 분배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오는 그런 타입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봐야 본인의 어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판단해서 결혼을 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선택을 한 남편 그리고 시집인데 그걸 지금 와가지고 신우이가 좀 그렇게 좋게 결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문제 삼으면 아마 이 결혼 생활도 본인이 나중 되면 제대로 이렇게 이어져 나갈 수 있을런지 본인 스스로가 무덤을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양 변호사님 먼저. 저는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하는데요. 사실 아이 같지는 돌지는 아이를 혼자 독박 육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두 사람 대화하는 거 보면 생일도 남편이라는 사람이 까먹어버리고 챙겨주시고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아내 생일도 까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예 혼자 키우고 있는데 저럴 때는요. 사실은 굳이 얘기를 하자면 정상적인 어떤 사고를 못하는 게 오히려 더 저는 정상이라고 보고요. 아내가 이거를 지금 상황을 이게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뭔가를 바꿔달라고 요구한다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감정적인 호소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시부모 지금 돌아가시라고 비는 게 절대 아니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남자들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뭔가 얘기를 하면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줘야 되나? 그런데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게 할 수는 없잖아. 여기서부터 지금 충격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아내 힘들다는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이 시기는 좀 아이 키우는 동안은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백 변호사님이 두 분 중에 한 분 손을 들어주셔야 되겠네. 볼 것도 없이 아내 분이 잘못했죠. 지금 양재원 변호사님 혹시 저 애 안 키워봐서 그래요. 형수님 생일 잘 키워주세요. 애 안 키워봤죠. 돌댕이 혼자 보는 거. 그러니까 한번 애가 문제가 아니라도 형수 생일 잘 챙기세요 그러면 당연하죠. 무슨 말씀이 있어요. 생각이랑 얘기랑 좀 다른데. 아무튼 여기서 저는 그거예요. 만약에 이 아내가 그렇게 부러워하잖아요. 그렇게 부러워하면 해외에 집이 떡하니 생깁니까? 변하는 게 있어요?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만약에 남편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거 하루하루 사는데 이거 지옥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남편에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아내 스스로 결혼 생활에 무덤을 파는 겁니다.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아내는 지금 집을 두 채 사달라는 게 아니에요. 두 채 사달라는 거예요. 나 지금 힘들다는 얘기라는데 그 정도 돼야 해소가 되는 거고 비교를 해서 문제를 풀려고 해요. 남자들이 참 저게 문제예요. 이성적이세요. 더욱. 자 오윤선 교수님이 지금 막 부글부글 약간 야 니들 지금 삼총벌덴사 가운데 놓고 니들 뭐하는 거야 약간 이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 의외로 지금 이거 뜨겁습니다. 자 백다이 아나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나요? 네 일단 키니님 부러운 건 이해하지만 본인의 삶은 본인이 꾸리셔야 해요. 좀 릴렉스하시고 행복 찾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셨고요. 안녕 안녕님 행복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식 보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태리님도 살아봐야지 인생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셨고요. 러브러브님 양 변호사님 말씀대로 남편이 아내에게 잘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뭐 아무튼 난리가 났습니다. 채팅창에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